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죽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분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의 신들매도 매기가 힘들 만큼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소개해 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마치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그 당사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한번 가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글쎄 어떤 꼬만 녀석 하나가 춤춰갖고 춤까부러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살로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헤롯의 생일날 그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귀족들하고 다 주변에 아주 높은 양반들 모셔놓고 아주 그냥 거하게 잔치를 하는데 살로매라고 하는 헤롯의 딸인데 이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중동의 춤들이 다는 그런지 모르지만 배꼽춤이라고 하는 춤을 추는데 배꼽을 내놓고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이 굉장히 막 야한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헤롯 안티파스가 딱 보더니 내 나라에 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고 큰소리 쳤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음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로매가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가서 침례 요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해라 그래갖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탁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다가 지금 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쳤던 헤롯이 그걸 자기가 큰소리까지 쳤는데 나라에 반이라도 준다고 그랬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다가 그 살로매에게 춤값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춤값으로 한쪽에서는 잔치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장례식이 터졌는데 그 춤값으로 목이 날아간 침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예언자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이 이렇게 마치 개죽음같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집안을 보면 정말 악해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엠에 그냥 두 살 이하를 다 죽이라 했던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사의도 죽이고 막 그런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헤롯을 대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다 성전을 져준 사람이 그 헤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기는 끄는데 뒤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예수님께는 아주 악한 자거든요 그 아들 안티파스는 침내완 안에 목을 잘라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왔을 때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막 그랬던 아주 악한 자예요 그 조카쯤 가면 그 다음에 그 헤롯 집안의 조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부에 목을 잘라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조카 아들이 번위기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불리면서 사도행전 요즘 여러분들이 만나 지금 보시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바로 그 사도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인물이 바로 그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은 사대가 가도록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하고 왕으로서 대접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죽고 또 존재감도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비참할까 생각이 들 만큼 안 좋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시편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3편이에요 그 73편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아삽도 있지만 또 하박국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삽이 쓴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약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너무 살쪄 가지고 눈이 툭 뛰어났나 봐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입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아주 대단한 거죠 이런데도 이들은 아주 승승장구한 거예요 이걸 볼 때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10절 계속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거 다 몰라 혹은 하나님 안 계셔 이러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대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막살을 뻔했다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저천국을 말해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짜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여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만 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도리어 악한 자가 강포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버리라 하박국서 2장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성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라 뭐라고 붙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세상에 그 돈 권력 세상에 잘나가는 거 그것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어떤 믿음인데요 그랬더니 하박국에 이렇게 말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의 외모를 봐도 막 그냥 강포가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잘 나가고 뭐든지 잘 풀려요 그리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 보면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부러워요 그냥 어쩜 그렇게 모든 게 아주 그냥 순탄한지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김일성이 집안 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김일성이 집안이 3대가 내려가도록 아무 탈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그하고 짝짝꿍이 됐는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짝짝꿍이 되고 그 김일성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6.25 사변 때 300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경제 실패해 갖고 북한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약 300만이 죽었지요 정치 수용소 요덕이나 이런 데서 처형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숙청당해서 죽은 사람이 약 100만 가까이 돼요 700만이 죽었어요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크메르루즈에게 죽음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런데도 아주 뻔뻔해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되는지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 자체가 그냥 다 날아갈 것 같아 다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위태위태한 장난을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렇게 저렇게 위태위태한 짓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를 막 변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올 만큼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헤롯이 이렇게 악한데도 헤롯을 대하여 막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야 어떻게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본다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금선가 하나를 딱 하나 찾아봤는데요 반주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반주에 못 맞출 것 같아요 반주는 정확하게 하는데 제 의미 반주에 못 맞출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반주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간주를 한번 해줘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으로 죄 씻은 바닥에 밤이 농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안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정말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참 정의로우신데 왜 이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인이 특세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에 일어나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역경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풀리는데 내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라잖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망을 줘요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갈 곳이 저 천국이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타양이구나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낙은의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심판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무엇으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한 번 살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키 큰 자는 키 큰 자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유명했던 자 권력 있던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심판을 하는 것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뭘 따라서 자기 행위에요 자기 행위 자기가 한 일 그걸 따라서 책들의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심판을 받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하는 행위대로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기록이 된 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는 가지만 천국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계속 거기에 말씀해 한번 보시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모대로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도 참 중요한데 우선이 있어요 우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부터 행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는 그것이 다 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수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책이 기록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떠나더이다 귀신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던데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생명책 하늘에 그 이름이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면 나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생명책은 대단한 거예요 사도바울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둘째인데 그 증거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하고 천국 티켓을 받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을 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고 말할 만큼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열매는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막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믿고 나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씨가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떤 씨는 밖으로 뭐 순도 안 나오고 땅 속으로만 뿌리가 쫙 뻗어나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착 순이 나와서 쭉 하고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것을 대나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나무는 순이 이렇게 나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나온 만큼 속으로 또 그만큼 들어가면서 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금방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예수 크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암흑이가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확실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에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올라가면 그의 행위가 다 하나님께는 상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쫙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쫙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이것을 쫙 구분해서 상 받을 자 영원한 그 생명을 받을 자가 누구냐 여기 여러분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상속까지 해주시면서 큰 복을 주시는데 누구였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후에 이렇게 해요 내가 줄일 때 와서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가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고 집으로 영접하여 나를 받아줬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찾아와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다 그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뭐 감옥에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노숙자 됐을 때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무슨 얘기냐면 다급할 때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게 다 필요할 때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얘기한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셔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 한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다 뺏어갔어요 옷도 다 뺏어가고 돈이고 뭐고 다 뺏어갔어요 그냥 뺏어만 간 게 아니라 막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 있는 대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렇게 쳐다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네 그리고 제사장이 내가 저 사람 만졌다가는 나 오늘 제사도 못 지낼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지파에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 레위도 그 레위지파도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어이구야 강도 만났네 여기 강도가 이 지역에 있나 보다 빨리 가야지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놔두면 죽을 텐데 나밖에 도와줄 적 없구나 그래서 가서 자기의 기름으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쏟아서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말에다가 태워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요 여관 있죠? 여관에 가서 그 오늘날으로 여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종합적인 모든 일을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주모에게 맡기고 이 사람 좀 잘 좀 간수 좀 해주고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아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강도 만난 사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예수 몰라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이게 단 줄 알고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마귀에게 강도당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질병으로 강도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있는데 그 포도주와 기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 우리가 먼저 믿은 그 예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소개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주님께 그 문제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그를 내가 모시고 그를 돌봐주도록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대원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지금 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바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자성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 같이 믿을 수도 있고요 레위지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남이 다급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놓치지 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90년대 말쯤인데 그때 거기에 계셨던 대사님이 우리 교회가 자꾸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교민들 선동해 가지고 사우디 정부로부터 어려움 당하게 한다고 저를 추방시키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우디 오기 전에는 선교원금 하던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우디에 온 것은 대통령이 저를 이곳으로 파송해서 목사님처럼 교민을 위태롭게 하고 목사님처럼 사우디 정부와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민을 보호하라고 대통령이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나라를 대표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여권도 말소해버리고 뺏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도 참 어려움 당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1999년도 왔어요 그렇게 오고 나서 한 6, 7개월쯤 지났나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 아드님이 신방 가자고 그래요 그분 아드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인가 그거 다니시는 분인데 가자고 그래요 갔어요 경희대병원에 계시더라고요 한방과에 갔더니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어요 그분 조남이 김정기 대사시라 우리 교회 김정기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기 목사님을 볼 때마다 김정기 제가 그래요 그 대사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곰짝하지 않고 이 목 밑에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예멘에 갔다가 풍토병을 가지고 그렇게 되셨어요 만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형예를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사우디에서 목사님 참 괴롭혔죠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선교하는 모든 분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래요 대통령 임명장 보래요 저보고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대통령 임명장 뭐라고? 대통령이 보랬다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꼭 하나님 전한 그런 일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의 임종과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다 집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납골당에 다 들어가도록 하관도 해드렸어요 그분은 참 애국자셨어요 그리고 탁월하신 분이고 굉장히 반듯한 분이셨어요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와라! 하는 그 기회를 그분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다시 신앙생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셨기에 천국 같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겠어요? 하는 곳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인생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크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던져놨을 때 이때가 바로 내 때구나 싶어서 딱 잡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충성했던 사람이 비참하게 개죽음 당했나 막 그러잖아요 한 번 성경을 같이 한 번 찾아볼까요? 자문서 14장 32절이에요 자문서 14장 32절 다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 뿐이라면 순교하는 사람들 스테반 또 저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쫙 옮겨지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그때 헤롯을 봤어요 헤롯이 얼마나 불량스러운 사람인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봤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회 변혁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저항운동도 하신 게 아니에요 뭘 하셨나?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힘들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막 일어나서 막 싸우고 싶어지고 한번 확 들어옵고 싶고 그냥 퍽 하고 뭔가 저지르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그 악하고 그 부패하고 그 형편없는 유다의 정부와 로마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방법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실 일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네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과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에요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수많은 강도 맞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의 그 문제 속에서 이게 단 줄만 알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주님의 향기가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님 이거 하라고 나를 여기 두셨군요 그러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우리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말고 불공편하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